전세계 플래닛 가디언들의 선택으로 최종 플래닛 탑9 9명의 소녀가 데뷔를 확정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아이돌 정태관, 우빈입니다. 팬들의 투표로 결성된 9명의 멤버들은 앞으로 캣플러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이미 데뷔 멤버들이 결정났기 때문에 멤버들의 실력을 논하기보다는 벌스 플래닛 총방송을 돌아보고 총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부작 여정을 끝으로 9명의 최종 데뷔조 참가자들이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9명 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원석들이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듬고 매니징 원트를 하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석들이 9개 총총총 모였다. 어쨌든 걸스 플래닛 방송 자체가 쭉 0% 시청률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유지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0% 시청률을 보여주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데뷔가 좀 난항이 예상되는 바이긴 해요. 그럼 이제 9명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예상이 갔던 결과인가요? 아니면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가요? 의외의 결과도 있고 예상을 했던 순위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참가자들 중에서 제일 계속 상위권 순위에 있었던 유리나 참가자가 떨어진 건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올라간 친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데뷔조에 들 거라고 예상했었던 멤버라서 그 유리나 참가자의 탈락이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사실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의 특성상 팬덤이 꽤 일찍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든 이 친구들 아이돌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팬덤인데 팬덤에서 분열이 보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푸듀 시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늘 최종 순위가 발표가 되면 논란의 멤버는 꼭 한 명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논란의 멤버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논란의 주인공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휴닝카의 여동생 휴닝 바이에인데요. 이 친구가 또 최종에서 1위와 2위를 놓고 김치현 참가자랑 대결을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도 있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중에 유명인이 껴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에 데뷔를 했다던가 그런 이제 참가자들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일찍 형성되는 팬덤이 있는데 이제 사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만큼의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켜줬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제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참가자가 이제 최종 데뷔조에 들어오니까 일부 여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는 여론이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캐플로라는 팀이 이제 구성이 된 만큼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빠의 후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도 됐을 텐데 방송에서 보여준 게 없으니 당연히 이거를 꾸준히 시청하고 성실하게 봤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유명인의 버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9인 안에 들 거라는 예상은 조금 같지만 사실 순위가 좀 생각보다 높았던 것도 일부 여론의 반발 여론에 좀 불을 지피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8위, 9위 뭐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으면 이 정도의 반발하는 여론이 컸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처음부터 투표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작진이 문제가 있는 거죠. 판단 미스. 뭔가 조작 논란도 피하고 싶고 악마의 편집 논란도 피하고 싶어서 안전한 길을 택하려다가 논란에 자처했죠. 스스로. 이건 생방송이었지만 이게 엄청 예전에 찍어놓은 촬영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다른 언론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제작진의 고집스러운 부분이 조금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일단 저는 션샤우팅 참가자가 아슬아슬하게 9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계속 상위권 3위, 2위 이렇게 계속 있었던 참가자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위 안에 사실 뭐 예상 가능한 멤버들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순위가 나뉘는 것들이 뭐 첫째 김치현 참가자가 1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생각에서는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벗어났던 결과여서 좋든 나쁘든 팬들의 투표를 이뤄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가 1차 투표 합산에 더하기 생방송 2차 투표인데 이 2차 투표에서 2배를 더했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내 아이돌이 탈락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최애와 아니다 으뜸이와 버그미 중에 버그미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것 같, 데뷔를 할 것 같은 으뜸이보다 하슬하슬한 버그미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순위의 변동에 크게 적용한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있는 참가자들도 프로그램 안에서만 그랬지 정식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가수로서는 이제 뭐 본인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기대를 좀 더 이렇게 끝까지 걸스플레닛을 지켜보셨던 시청자들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캐플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어울리더라도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제법 걸그룹다운 모습이 갖춰질 것 같아요. 오늘 최원이는 캐플러 아우면 어떤가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예상 같던 사람들이 들어갔고 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화를 찾는 거는 뭐 이제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화제성 지표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고혹을 만약에 좀 잘 만난다면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신인 걸그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2년 걸그룹이 되게 빡세요. 음... 2022년 데뷔할 걸그룹이 빡습니다. 일단 JYP에서 걸그룹이 나오고요. 아이랜드2로 결성될 걸그룹이 또 나오고요. 하이브에서 또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이거 기대주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미스틱스토리에서도 빌리라는 걸그룹을 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경쟁자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곡을 잘 만나도 참 힘든 선홍아 산인 캐플러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데뷔일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좀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지금 있는 뭐 멤버들이 어떻고 저쩌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떨어진 아홉 명이 들지 못한 떨어진 참가자들도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오지선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